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얘기해 줄래요? 왜 죽을 만큼 어부른지? 아직도 경찰, 검찰 판사들의 정의를 믿나 나라도 오랫동안 이를 분비해 왔어 나랑 함께 복수하지 않겠나 도도철 얘기 들었죠? 신청됐다는 거야?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대척이 그랬냐 난 어떻게든 용서가 안 되겠다 오늘 흔적도 없이 사로졌어요 같이 사냥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디가 복수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